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피아차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 2번, 디스타트 1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랑, 리커버, 왼쪽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오른쪽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2, 스플릿, 쿠반, 브레이크, 왼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오른쪽으로 8분의 1턴하면서 재즈 박스 왼발 8분의 1턴, 1시 반 방향,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스텝 카운트 2, 3, 4, 5, 6, 7, 8, 1 섹션 3,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 8분의 1턴 12시 방향, 백, 백 왼쪽 8분의 1턴, 10시 반 방향, 사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포드 스텝 놓으면서 힙 펌프, 힙 펌프 백 오른발로 체중 트리플 펌프 왼, 오, 왼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는 두 번째 월, 일곱 번째 월 끝나고 여섯시 방향에서 있어요 태그 스텝 8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놓고 힙 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운트 1, 2, 3, 4 태그 포함해서 풀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왼쪽으로 8분의 1턴 하면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왼쪽 8분에 터나면서 태그 1, 2, 3, 4 세번째 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분에 터나면서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월 16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왼쪽 8분에 터나면서 12시에서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1 이어서 하시면 돼요 1, 2, 3, 5, 6, 8,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